나? 나를? 어우 나를 무척할 수 있는 상태로 있어? 가수로서의 모습을 좀 부르려고 하지 않을까? 그렇지 않을까요? 전 가수인데. 무척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팁을 주신다고 하면은? 엄을 헝으로 부르시면 됩니다. 홍진이 형 진짠! 홍진이 형 진짠! 홍진이 형 진짠! 최대한 이 사람도 홍진이 형 같고 저 사람도 홍진이 형 같고 이런 분들만 뽑아주세요. 어머 진짜 너무 닥설 돋는다 라고 느낄 정도로 나갈 때 제가 닥이 대화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히든 이즈 유! 히든 이즈 유! 유! 너!